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복절 특사 얘기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늘 복권됐는데요. 출마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당에서는 반대 목소리 나왔는데 결국 윤 대통령이 결단을 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광복절 특사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사면 복권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분은 MB정부 이명박 정부 때 사람이죠. 이분도 사면이 됐고요. 총 1,219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설명은 국가 경제에 기여한 경제인 또는 국정수행 과정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장기간 공직자로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하면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뿐 아니라 조현호, 강신명, 경찰청장 등 어떤 유사한 사건의 사범들도 사면을 하면서 좀 균형을 맞췄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번 사면의 회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국민 통합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면에 두고는 통합이 되기보다는 갈등이 더 많지 않았나 논란이, 이견이 참 많았는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반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결정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도 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용산 쪽에 좀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하더라고요. 그 말은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 권한인데 정치적으로 봐도 한동훈 대표로서 모범 답안이 있는 질문인데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없다. 덧붙이지 않겠다. 이렇게 진작에 얘기했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좀 내보낸 거는 그거는 용산에서는 이거 뭐 싸우자는 시그널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어떤 용산의 참호진의 이야기도 제가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덧붙인 말이 자신의 정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꼭 용산과 대립가급을 세워야 본인이 빛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런 용산과의 갈등 동아일보에서는 제4차 유난 갈등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왜 한동훈 대표는 이런 좀 무리수로 보이는 이런 시도를 한 걸까요? 일단 지지자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만 건이 넘게 그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고 하죠.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냥 정치적으로 봐도 지금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인기를 많이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이제 다음에 대권을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검찰 출신 대통령과 내가 좀 비슷한 행보를 걷다 보면 여기서 좀 벗어나야 어떤 지지자들로부터 좀 더 지지를 얻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있는 걸로 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아직 대선까지는 지금 2년 반 이상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들도 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송구하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듯 또 잘 헤아리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말들만 보면 다시 좀 정치활동을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활동 재개가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인 것처럼 좀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민주당의 제일 목표는 정권을 되찾아오는 건데 그건 누가 하든 유력한 사람이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현재로서는 이재명이다. 그걸 김경수 지사도 잘 알 것이다. 약간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로 좀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런 반응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이번 사면에서 사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사람들도 대거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냐 이런 얘기를 들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반대를 했지만 국정농단 사안도 사실 국민들이 좀 붕괴했던 사안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는 게 좀 어떤 게 올바른지 우리 국민들이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역대 대통령의 사면복권 이렇게 행사한 것들 중에서 이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거는 예전에 전두환 사면할 때 박근혜 사면할 때 그거 다음으로 이번에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을 때도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도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거의 당일에 돼서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오고 나서 조금씩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거센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서 당시에도 건강상의 문제였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2021년 초에는 이제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를 했다가 그것이 알려졌다가 굉장히 역풍을 맞기도 했거든요.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이번에 세게 나온 것도 과거의 사례에서 좀 학습을 한 것 아니냐. 지지층에서는 이걸 싫어하니 좀 강하게 지지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사면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가 또 국민들한테는 심심치하게 나오더라고요. 사면권을 차라리 없애라. 너무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대통령하게 사면권이 주어지고 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사면권을 좀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대선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